지난 라운드에 경기력이 너무 좋았다는 겁니다 교체 카드도 많이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언더 22세 이후 22세의 선수가 김태환 선수입니다 이것은 풀타임을 뛸 수 있는 선수가 있기 때문에 박근하 감독의 언더 22세 자원 고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선수와 이종성 선수가 선발 직장을 하게 되는데 빌드업 작업에서 좀 문제가 있었다 그렇다면 말을 조금 더 잘 쓸 수 있는 이종성과 박정수를 투입하면서 리차드의 빌드업 작업에 힘을 더 보태겠다는 거고요 이제 양 팀 간의 2라운드 맞대결 출발하겠습니다 양 팀의 전반전 시작됩니다 왼쪽에서 오른쪽 호흡팀 푸른색 유니폼의 승호원 흰적인 패스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 지금도 깊숙한 위치에 김태환 선수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넘어오는 타이밍이 상당히 좋고 여기서 결정이 빨라야 되는 거죠 사실 지난 경기도 굉장히 좀 보이지 않는 역할을 해냈고 지금 김태환 선수와 몸싸움이 일어났는데 김태환 선수가 쓰러졌습니다 너냈고요 앞쪽으로 패스가 됐고 가슴팀을 펴고 밀리치까지 연결됩니다 돌고 뒤로 패스 반대편 잘 열었어요 좋네요 이태희가 안쪽까지 연결해줍니다 헤더 수비가 한 달 걷어냅니다 지금은 거나케 헤더 다시 한번 짧게 연결됩니다 아 있습니다 왼쪽에서 올려줍니다 헤더 밀리치 위협적이에요 이 수원이 늘려가고 있습니다만 성남도 한 차례씩 풀고 나가 오 좋아요 좋네요 좋은 연결을 해줬어요 김민우입니다 중앙쪽까지 연결 걷어냈고요 훌륭시가 담아요 네 걷어냅니다 주로 지금 27살인데 대부분의 커리어를 제1리그에서 활약을 하면서 활동을 했었고요 자 밀리치가 뭐처럼 자 집중 슈팅 오른쪽으로 보석합니다 밀리치 우와 저기서 때리나요 손에 프리킥 그대로 왼발 걸립니다 아 네 높아요 그대로 다시 다른 슈팅 또 걸립니다 스스로 올리지 않았고요 자 좋은 공간에서 볼을 빼냈고 김민우가 주고 뒤쪽으로 열렸습니다 고슴봉 왼발 오른쪽으로 보석합니다 let's go 이미 분석을 하고 나온 거죠 알고 있는 겁니다 like 오 이 테클은 좀 깊은데요 자 이거 또 카드예요 이거는 늦었어요 늦었고 수원의 수비가 굉장히 좀 위치 선정하고 잘하고 있네요 앞쪽으로 밀리치 쪽으로 바라봅니다 헤더 밀리치 일단 점유 그리고 터치 패스 흐르바이트 슈어어어어어 패스 좋네요 자 툭치고 들어갑니다 아 또 일어나요 또 일어나요 또 일어나요 김민우의 맨발차기 살짝 넘어갑니다 아 김태환 이런겁니다 찬스가 생기는겁니다 여기서 넘어졌다가 사실 넘어졌다고 봤는데 어떻게 해서든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김민우의 왼발 아 조금 덜 감겼습니다 와아 바로 2명을 제치면서 김민우까지 연결해줬고요 현재까지는 전달 30분이 흘러가고 있고요 자 뭐처럼 최대 전방까지 박스 안쪽에 오 자 지금 박스 안쪽인가요? 지금 잡아 끌었는데요 민상희 선수가 잡아채는 모습이 좀 있었고 박용지 선수가 넘어지는 것으로 봤거든요 아 일단은 민성기 선수는 안쪽에 있었지만 이 자바체는 파울이 발생했던 위치에서 바깥쪽으로 좀 보이는데 박수도 있고요 직접 밀리치! 아 노동권 선수도 예측을 한 겁니다 유슈팅이 됐고 다시 보시죠 강하게 차기 위해서는 윤빛가람 선수처럼 상단으로 꽂아넣어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노동권 선수가 예측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예측 잘했습니다 뮤비 선수 잘 차네요 유주현 선수예요 지금 이종성이요 지금 이종성 선수에게 고영진 주심이 한 번, 두 번, 세 번 누적됐다 아 지금 경고가 있습니다 지금 박정수는 경고가 한 장 있고요 지금 휘슬이 울렸다면 백테클이 적용이 될 겁니다 그러면 퇴장이에요 박정수 아직 전반 45분이 지나지 않은 상황이란 말입니다 퇴장입니다 경고구조 퇴장 그리고 지금은 하프라인보다 훨씬 더 상대의 수비 진영이었기 때문에 견제만 해줘도 되는 위치인데 여기서 무리하게 글쎄요 이건 박정수의 판단은 너무 아쉬운데요 키 하고 싶은 벗기 김태환국 김 dela 마지막 헬스 families 그 Pasë 진영 김태환 선수가 지금 들어가면서 오히려 그냥 주기에는 공격수들의 위치가 너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툭 찍어주면서 오히려 길게 들어가는 김민우 쪽을 본 것 같은데 5-1 형태가 될 것 같은데 이것은 도전입니다. 네, 3백 마상훈과 리차드, 이종성 그대로 가고요. 이태희와 서범인이 양쪽 날개로서 수비와 공격을 동시에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낮게 니콜라우, 좋은 과정에서 지금은 네, 니콜라우가 영리했습니다. 좋은 위치에서 필키위로 얻어냅니다. 자, 고승범의 오른발로 왼쪽을 노릴지. 고승범! 아, 막혔어요. 이종성을 보셨습니다. 이종성을 써서 지금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겠는데요. 쓰러졌습니다. 자, 그리고 왼발! 겨수바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역습에서 나올 수도 있고. 안심할 수 있는 스코어 차이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안쪽 활력! 오오오오오오! 왼쪽으로 김건희의 머리. 오늘 경기에서는 사실 이기재의 왼쪽 크로스가 많지는 않았잖아요. 이기재. 자, 앞쪽으로 연결합니다. 김건희 있죠. 박스 안쪽 김건희. 다시 뒤로. 김태환! 아아, 있다요. 김태환 있나요. 김태환인다. 김민우! 다시 잡아내입니다. 야, 김태환의 슈팅이 골대로 가는 것을 일단 김민우가 막았고. 아, 라는 것에 대한 대비를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자, 모처럼 리차드가 밀고 들어오다가. 아, 좋은 유치에서 이기rete을 얻어냈습니다. 리차드와 고승범. 리차드와 고승범. 네, 머리띠 한 선수끼리. 0점은 잡혀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실전에서 이 수비 벽이 있는 것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아하 아하 수원도 뭐 계속 이런 경기력을 보인다면 뭐 지금 아직 들어올 자원이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예, 핸드 선수도 그렇고요 아아 잘 뚫었습니다 박상보이고 오른쪽 아아 바리안다요 니콜라 시즌 마지막 날 울렸던 두 남자 홍시우와 마상우 선수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오오오오오 자, 맞았어요. 중앙초록 자아, 지금은 현장에서는 일단은 네, 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오오 자. 일단은 선패스로 걷어냅니다 자, 위험할 뻔 했습니다. 성남 입장에서 그러네요 자, 짧게 간다 준비해라! 그래! 오! 오! 올 시즌 첫 터치가 코너킥입니다. 근데 이게 도움이 될 수도 있어야 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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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에는 gracious 경기들이 있어요. 응. 경기가 좀 연달아 펼쳐지는거죠? 생각보다 이 경기를 일정이 빡빡하게 차있습니다. 빡빡하게 차있기때문에 자, 왼쪽에서 올라갑니다 헤더! 아, 뒤쪽에서! 흰들! 아, 이 정성이 되었네요! 이 정성이 되었네요!! 스페셜러 리스트기 때문에요. 자, 브링 힛! 안쪽으로! 물론 마상훈 선수가 골을 잡는 위치가 굉장히 깊긴 했습니다만 자 이렇게 양 팀의 경기 7년 만에 개막전 승리했던 수원삼성 8년 만에 개막 2연승에 성공합니다 앞서서 저희가 개막 2연승에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러려면 공격에서 화끈한 마무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김민우 선수가 경기전에 들었던 것처럼 정말 시원한 득점을 만들어줬고